그 다음은 또 긴나라, 덩일체처해양이라. 일체처에 평등하게 해양한다. 이렇게 굉장히 자비심이 묻어나는 거죠. 다시 또 한량없는 긴나라왕이 있었습니다. 이걸 흔히 인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보면 사람 같은데 잘 보면 또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이름은 선해강명천 긴나라왕과 묘화당 긴나라왕과 종종장음 긴나라왕과 여리우성 긴나라왕과 보수강명 긴나라왕과 견자헐라 긴나라왕과 채성강음 긴나라왕과 미묘화당 긴나라왕과 동지려 긴나라왕과 석복악중 긴나라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또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법을 관찰하여 마음이 항상 즐거우며 자유자재하게 유의하였습니다. 보나 안보나 긴나라는 띵까띵까 하고 노는 그 뭐예요? 건달바 비슷한 그런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즐겁고 자유자재하게 사람이 노래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춤추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갖다가 안에 있는 정신이 신명이 바깥으로 돌출해 나왔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본래 마음이 나왔다고 신명났다 이래 하잖아요. 신명 명과 업에 대해서 확실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명은 2판이에요. 2판 업은 4판이고 아까도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명과 업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수행이 조금 되는 거예요. 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업은 만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명은 그런데 업은 자기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게 업이라요. 업은 각자 처해제가 있는 환경 자체를 업이라고 한다면 명은 그 처해제는 환경이 본의 아니게 닥쳐온 걸 갖다가 명이라고 해요. 아주 쉬운 얘기는 어떻게 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다. 이건 대한민국의 운명이 내만 뺏긴 게 아니고 내 친구도 뺏기고 우리 부모도 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나라가 동시에 뺏기뿐. 이거는 명이에요. 명 자 봄이 왔다. 나는 봄이 아니다. 이래 할 수 없고 전부 다 똑같은 계절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자리에 대구에 지금 비가 내렸다. 대구에 비가 내렸는데 우리 집만 비 안 내린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개선하고 극복하고 선악 시비에 딸려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되는지 선악이 되는지 자기 업장 있잖아요. 그건 고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은 사실은 극복해야 되는 의지가 있다고 옛부터 얘기를 하죠. 명은 극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운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거고 업은 개인적으로 어때요? 개선을 해야 돼요.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똑같이 나라를 뺏겠는데 어떤 사람은 지 업에 따라가지고 뭐가 돼요? 일본 놈? 앞잡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업을 좋은 쪽으로 해서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렇잖아요. 업이 서로 다르잖아요. 똑같은 운명의 처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한 부모 밑에 자라면서 똑같은 형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부모가 굉장히 못 살기도 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데 한 사람은 출세를 했고 한 사람은 악도관 저걸 하다가 청송에 가서 놀고 있고 청송교도소를 갔다 가서 인터뷰해보면 왜 여기 와겠냐? 우린 내가 부모님이 그런데 여기 안 올 수가 있었냐고 자라는 학령이 그랬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아주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못 나셨는데 내가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울 게 뭐가 있냐고 내 업을 개선해서 주어진 그런 명예에 따라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될 의지가 내가 업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걸 우리가 잘 대입해야 돼요. 똑같은 중이라고 그냥 일반화적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말법 시대라 해가지고도 정법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 업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주 명품에 쫙 선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긴나라 왕 쭉 내려와가지고 선혜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모든 걸 풀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선혜라예요. 차를 만들라도 차도 잘 만들고 어디 북거실을 서래도 또 글도 잘 쓰고 뭐든지 사람 접대도 잘하고 나가서도 잘하고 들어와서도 잘하고 다 잘하면 선혜예요. 선혜. 해인사 우리 주지하시던 우리 사양 이름이 선혜가 있었는데 참 선혜라 어질더만 요새는 우회전인가 모르겠어요. 광명천이라 선혜의 광명천이라 선혜니까 당연히 광명의 하늘이 확 열려버리겠죠. 그 다음 묘화당. 묘화가 바로 묘법 예나 아닙니까? 묘화는 바람 끓는 용광로 같은 가마솥에다가 그 가마에다가 꽃이 피는 것이다. 꽃이 그냥 맑은 물에 좋은 물에 그렇게 꽃 피는 것은 묘화가 아니라 이 번뇌 덩어리 속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불꽃 속에서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타지 않는 그러한 꽃 우리 흔히 묘연화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진흙탕에 피는 꽃 정정정식이고 원향익청이고 연꽃처럼 멀리서 향기를 맡을수록 더 향기롭다 하잖아요. 그죠? 더욱 더 맑은 원향익청이라 맑은 것이 더한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더 그리운 사람들 원효성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연꽃 같은 향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처님 같은 분들 간선보살 같은 분들 문수보영 같은 분들 돌아볼수록 그렇게 불만 부지려라 이게 갈등을 생겨가지고 치기나 등나무처럼 갈등하면서 나무를 올가메 가지고 이렇게 앵게 붙어가지고 목조리하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불만 부지려라 가지를 번지지도 않고 가지도 없고 연꽃은 또 뭐도 없어요 등굴도 없고 불만 부지려라 정정정식이라 꼬꼬히 서서 연잎 하나에 연꽃 하나 피우면서 중통외직이라 속은 텅 비워가지고 진공이고 외직이라 바깥은 외유내강이라 하듯이 꼬꼬한 모습으로 가시 박아가지고 함부로 사람이 연꽃을 꺾으려면 뭐에 찔려요? 가시에 찔린다. 중통외직이오 정정정식이라 그리고 맑은 물결에 실 끼워도 요염하지도 않고 탁한 물이 흔들려도 아주 추접지도 않고 연꽃이라 연꽃의 표현을 그려해놨거든요. 여연하 불착수 심청정 초호피 열애 출연품인가 그 얘기가 나오죠 그대로 그 개성이 전부 환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개성이 그 환경에 다 나오는 개성이 우리가 연불할 때 하잖아요 그죠? 여연하 불착수 심청정 초호피 연꽃이 물에 물 들지 않는 것 보다가 우리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수성하다고 나오죠 열애 명오폰에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거든 열애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치 원만한 원만월이다 둥근 보름달과 같이 어둠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부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대의 이름이다 사자후다 쪽제비처럼 넉대처럼 닭소리 개소리처럼 이렇게 잡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사자후를 하는 것이 열애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여연하라고 연꽃이 있잖아요 그죠? 연꽃이 피는 것이 바로 열애의 이름이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열애 명오폰에 나오고 저 뒤에 가지고 십주품에 똑같은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거든 환경을 이렇게 오래 읽다 보면 내가 읽었는데 아직 이것밖에 못 읽었나 하는 거나 앞에 내용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뒤에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잘못 읽은 건지 책이 잘못된 건지 또 앞으로 한 번 가본다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것이라 그런데 안 읽은 사람은 맨날 처음 보는 것 같고 처음 보는 것 같고 읽어본 사람은 그 옥경이 노래 있잖아요 어디선가 본 듯한 유행과 가사는 하나도 안 까먹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아래아식에는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면 기억의 신이 있어요 기억의 신의 이름이 뭐죠? 뮤즈 음악의 신 뮤즈 뮤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기억한다 이 말을 건물을 지으면 뭘 지어요? 뮤지엄 뮤지엄으로 뭐라 하죠? 박물관 기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종이 땡땡땡 따르릉 따르릉 전부 안 까먹는 것은 노래로 위아놨기 때문이에요 노래로 왕복이 무제나 동족은 이런 이것도 노래로 위아놓으면 안 까먹어져요 이제 왕복서는 설마 다 외우셨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가실까 싶어서 앵간하면 한 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일구절 외우고 또 일구절 외우고 묘하당 하다가 얘기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묘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청정보다 더 아름다운 게 묘정이라고 너금에서 얘기해요 청정은 허공처럼 맑은 것이고 묘정은 버글버글 끓는 것이라든지 혼탁한 속에 있으면서도 같이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원래 7월달이 되면 연꽃이 막 필 때인데 연밭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가서 일부러 물을 한번 뿌려보면 연유파리에 물이 떼구르르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걸 건조해서 내 마음이 한 번씩 견져보는 거죠 당자는 무슨 당자입니까? 콕대기 하늘 높이 인공위성만큼 쏘아 올려버리면 묘하당이래요 세상에 견줄법 없이 요즘은 저녁에 되면 무슨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새벽 새벽만큼 목성이 굉장히 반짝거리잖아요 그죠? 눈을 좀 악세서리로 달고 계신 거라 반딧불을 볼 수 있나 목성을 볼 수 있나 그저 나무 그저 잘못된 것만 켤려고 법안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법안, 해안, 불안, 또 뭐죠? 천안 이런 걸 갖춘 게 아니고 혈안이라 하다못해 유관이라도 갖춰야 될 건데 유관도 안 되고 혈안이 돼가지고 혈안 벌거에요 나무 약점 잡는 거 뉴스 보면 전부 혈안 아니에요 혈안, 그죠?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보는 이유가 오안을 갖추는 거래요 오안을 갖추고 천안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놨고 보는데 한반도 웃어버렸지 스카이 아이즈 그게 번역이냐고 그때는 하늘이 꼭 저 하늘이 저런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지금 하늘이 많이 나왔잖아요 광명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밝고 툭 터져가지고 환하고 소통되는 이런 정신세계를 하늘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면 뭐 있지도 않아 저가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군요 하늘 이래서는 뭐예요? 환하다 밝다 툭 터졌다 무장, 무해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혜로서 광명을 가지고 툭 터져가지고 무해 자제한 긴나라 왕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앞에는 그렇죠? 그리고 묘하당도 높았다 이런 말이고 종종 장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면서도 칠보로 가지가지 박아가지고 박아가지고 내 마음의 성의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한다 꼭 그 외에 공양한다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무슨 말이에요? 이바지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바지할 공짜 왜 그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이바지 떡 같은 거 음식하고 이러잖아요 이바지 하는 거 공양에 갖다 바치는 거 좀 잘 봐달라고 그 이바지 음식 하는 것처럼 종종 장음 긴나라 왕가 전부 이제 그 비닐에 봉다리 검은 봉다리 갖다 남 주고 뭐 이러면 그건 성의가 없는 것이라 이게 바깥에 포장도 뭐예요? 하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꼭 뭘 입으라고 그래요? 가사 장삼을 꼭 입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입는 순간에 우리는 어쨌든 형식이지만 부처님의 혈명을 이어가는 사람들 바깥에 이제 강의들은 업져본 몇 분들은 우리는 가사 장삼이 없는데 머리만 깎으면 자동으로 부처님 당시에 설레 비구야 비구야 잘 왔다 이러면 뭐라 해요? 자락하고 그렇죠? 머릿결이 저절로 떨어져 버리고 몸에는 저절로 가사 장삼이 입혀졌다 그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다 그래 했겠어요? 자기 마음이 입고 싶으시니까 가사가 장삼이 저절로 입혀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유도 불리라 한순간도 이것과 내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언제만큼은? 경전 예불 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어른들 모시러 갈 때는 꼭 장삼을 입으셔야 돼요 수자들은 대충 보면 우리 봉화 선생님은 선방에서 사흘 다 오시니까 장삼을 조금 무겁다고 안 가져오시고 동방 위에다가 가사를 걸쳤잖아요 제가 어릴 때 모시던 박장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가지고 쓱 들어온 수자를 보면 큰 방에서 한 말씀 꼭 하시거든 총림의 박장선생님은 요즘은 수자들이 오는데 그게 암한스러운 거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귀찮다고 하니까 편리한 대로 그럴 때도 반죽 입고 와서 인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른한테 오는 것은 최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종종 장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래요 내가 상대 찾아가고 싶다고 해서 낯는 거 있고 시윽 찾아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이고 내 스스로도 예의가 무너져버렸고 남에 대한 예의도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격식을 맞추려 하는 예의가 있잖아요 나라 간에 이렇게 해의를 하더라도 저쪽 국기 세 개 꼽아 이쪽 국기 세 개 꼽아야 돼 그렇게 박장선생님은 적삼이나 동박 입고 가사 척 걸치고 수자들이 대충 그래가지고 프로드 인사하시고 그러거든 꽁지 빠진 닭 같다고 장삼이 이렇게 안 입고 이래가지고 가사만 척 걸치고 오면 꽁지 빠진 닭이래 꽁지 빠진 닭 그래도 뭐 수자의 자존심이 계속 안 입어야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한 번 담아놓고 그리고 강의를 하실 때도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가사 장삼물 이거는 법통이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사 아래의 미명심이라 가사 읽고 마음을 못 밝히는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괴로운 일이다 자 그게 종종장음 김나라왕가 열의 후성이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신나야 되고 남들에게 뭘 하든지 간에 열의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뜻으로 야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잔치집 놨듯이 그렇게 남들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들 대해요 목소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기뻄이 없다는 뜻이래요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점잖은 것도 있지만 피가 끓지 않는 것이래요 내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요 녹취를 하는 분이 녹취를 해보고 우리 어른 스님이 분량의 두 배 내지 세 배가 되는 거야 스님이 열 장 하면 나는 타이핑하는 사람이 한 30장 해야 돼 한 30장 해야 돼 그렇다고 강의 내용은 들을 게 없지만 양은 굉장히 한 시간 강의했는데도 서로 분량이 달라요 한 시간 분량이 지금 녹화 저렇게 하고 있지만 녹화하는데 색깔을 총 천년색으로 아름답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한 장을 찍어도 굉장히 요즘 컴퓨터 따지면 파일 용량이 커요 똑같은 사진 크기인데도 색을 다 빼버리고 나면서 흑백으로 하잖아요 분량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음성을 였는데 저 스테레오 총 마스터음을 뜨면 분량이 커요 똑같은 도레미파솔라시 도 여기까지를 마스터음을 뜨면 분량이 이마타다 하면 그걸 싹 빼가지고 MP3나 CD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CD도 MQS 마스터 칼리티 사운드 원판 뜨는 거 있잖아요 MQS로 바로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을 들을 때 MP3로 안 듣죠 설마 MP3로 듣는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라 이어폰 들을 때도 몇 백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꼽아서 들어도 돼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몇 천만 원짜리까지 찍어도 눈을 못 따라가 그 좋은 음악을 직접 듣는 게 제일 좋고 스피커도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스피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음악을 듣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다 얌삼하게 뭐 찌찌브리하게 포토별로 이래가지고 임시로 스마트폰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래가지고 2만 5천짜리 5천짜리 내지는 공짜로 주는 그 이어폰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음악 감상을 그 깊이가 얼마나 있겠어 그런 거 음악 감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전혀 사람이 얇아요 얇아 이게 스피커를 그 이어폰을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딱 꼽는 순간에 이게 공간감이 느껴져요 공간감이 그러면서 저 뒤에서 삐까빡삐까빡 하는 연주까지도 다 들리는 거예요 광인하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래서 하는데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눈이 그만큼 보배스러운데 그만큼 가치를 이렇게 써야 되고 그죠? 눈은 이만큼 보고 있는데 잭 하고 카메라 이만큼 찍어가지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뭘 찍겠단 말이에요 숨을 못하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내가 지금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으려 하니까 기계라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이 보배로는 길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잭 몇 마디 들어가지고 뭐 할 수만 있다면 1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20년 동안 이어폰을 덮고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 한 달에 쳐봤으면 몇 마디 치지도 않아요 엉뚱한 여행 한 번 안 가면 돼요 그거까지 차라리 그거 하나 장만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고급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걸 써도 우리 안이비 설시에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특히 삭발해보니 여기다가 멸류관을 씌운다 해서 무슨 간이 빛나겠어요 깎은 게 더 빛난다니까 안 빛나요? 이게 삭발해버리고 이런 순간에는 그 칠보에 대한 게 찬란해 여기에 무슨 관직을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 자 봅시다 뭐하다 갑자기 엉뚱한 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제가 말이 빠른 건 피가 빨리 돌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피가 끓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수 광명 보배로운 나무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나무라면 저 나무도 나무지만 그 나무에 배 하나 열리고 사과 하나 열리고 오디 하나 열리고 얼마나 보배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 열매가 하나하나 열리려면 또 열매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삐철 받아가지고 삐철 집합해가지고 못아가지고 못아가지고 찬란하게 한 시절을 한 해를 또 익어가잖아요 그런 걸 보듯이 우리 보배 같은 이 마음에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지혜의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보배 나무에다가 이 보배 나무에다가 내 이 마음에다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글자 하나하나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해석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붙인데도 거칠어 너무 거칠어 솜씨가 차라리 감아놨다는 게 안 건드리기는 낫는데 안 건드리면 또 뭘 비었는지 모르시니까 구체 없이 이렇게 가지고 숟가락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라도 보는 거죠 견자 흘락이라 보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나 같으면 산소 같은 여자 누구예요? 이영애 이영애 그 저기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각덕기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 함경 얘기거든 각덕기소 네 입장에서 네 거나 잘해라 영어로 하면 Do your job 네 일이나 해라 Do your job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Do your best 더 유명한 말이에요 Do your job 최선을 다하는 것 보다가 지금 할 일이나 당장 해라 견자 흘락이라 왜 산소 같은 얘기하다가 옆으로 툭 다운돼요 이영애나 미스코리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자든 남자든 떠나가지고 그죠? 견자 흘락이라 볼 때 기분이 좋아 그런데 산소 같은 여자는 보면 기분이 좋은데 산소 같은 여자 보면 우악스러운 거지 똑같은 말인데도 산소가 될지 산소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봐요 견자 흘락이라 이 대목으로 나홍국사는 어떻게 발음을 해놨어요 견하형자 덕여탈 문화명자 면사도 환경 보현행원품을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나홍사님도 환경에 푹 빠져 살아 자기 발음문을 왜 우리 아침마다 하잖아요 옆이 본사 용명지 옆이 문수 대지예 옆이 보현 강대행 옆이 지장 무변신 옆이 간음 사비영 또 사비영 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죠 옆이 간음 서른 삽자 써서 사비영 이렇게 해야 되겠죠 32형신 스물입 서른 삽 그런데 그것도 무식해가지고 삽자를 몰라서 또 뭐라 하죠 옆이 간음 사비영 옆이 간음 사비영 무슨 삽자 열십자 이렇게 세 개 써가지고 서른 삽자 그렇죠 그런 것도 환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견자 헐락 자비라운가 보는 사람이 처음보다 흔쾌하고 극락같은 세계를 누리는 긴나라왕 그 다음에 채성 강으로 장음 가장 수성한 지혜의 빛으로 장음한 긴나라왕 이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계시죠 곳곳에 세상에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한 1%도 안 돼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미묘 화당 긴나라왕 아주 미묘 화당 견줄 수 없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이 그냥 온산에 진달래면 가득 피해도 아름다운데 사람의 마음의 자비심이 그 사람이 통째로 일생이 연결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다음에 동지력 긴나라왕 참 업장의 무게를 갖다가 경천동지할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흔들 수 있는 지혜의 그러니까 삿댄 것을 흔들어서 정도로 갈 수 있게끔 바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동지력이다 그 견고하고 암한스러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자재가 되어야 되거든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사람이 내가 묶인 사람을 남을 어떻게 풀어주겠어 내문도 포송지로 꽁꽁 묶인 사람을 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환하게 풀려져가지고 곳곳에 묶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니까 동지력이야 그 다음에 석복 악중이다 중 중에 이게 못된 중이 있는가 봐요 악중 아주 악한 중들을 다 조복받고 포섭하고 조복받고 하는 그런 긴나라 왕이 여기 이름이 나올 때 열한 명도 나오고 아홉 명도 나오고 열 명도 나오지만 전부 몇 명이라고 해야 돼요? 열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해 강명천 긴다라왕의 잔달이라 세간 소유 안락 사여 이름 잘 읽어야 되겠네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편안하고 즐거운 극락 같은 일들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일체가 개 모두다 유 말미압는다 견 불흥이라 모두다 부처님을 배우는 것으로서 일어난다 부처님을 배우면 내가 부처님의 내 마음의 불심을 본다면 어떻게 사람이 악독하게 살 수 있겠냐 도사 이익 제 중생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 스승의 상계도사께서 중생을 다 이익 하지 맙시다 일체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뭐가 일체법입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미술하는 사람은 문화계를 미술계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미술을 안계다 눈의 견계 벚계 귀로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고 소리를 듣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비 사넬파이브 향수를 만들고 아모레퍼시픽 서라수 이게 전부 뭐예요 콧구멍이 다 막혀 없으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그죠 그러한 게 이제 또 일체법이 되는 거고 맛하는 거는 떡집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짜장면 집이든지 일식집이든지 음식집은 전부 다 맛집이잖아요 이게 전부 법이고 일체법이고 굳이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죠 일체법을 잘 살피고 즐겁고 자제하게 논인다 이것을 귓나라 씨는 다른 말로 의신이라 한다 의심되는 신이라고 하는데 정수리에 뿌리 하나 있고 형상은 사람과 비슷하고 얼굴이 매우 잘 생겨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사람인가 아닌가 인 비인인가 하는 의심을 일으킨다 이게 누구다 귓나라 귓나라 왕이다 귓나라는 노래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능이 노래를 잘 할 줄 알며 제석천의 법의 음악을 담당하는 신으로 사천왕의 건석이다 보살이 중생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중생은 아니며 비성 비범으로 동행의 자제함을 표한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꺼내졌는데요 늘 내가 애매하게 꺼니까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귓나라 왕까지 하고 17일날 마우라와가 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